에이아몬드 질발데시 이거 어리쭤몬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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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진 찍는 의사 네과재문이 재올라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다 라는 말처럼 사진은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히로애락이 담긴 사진은 보는 사람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의 사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의사의 사진첩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멘토모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멘토모리의 뜻을 아시나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삶의 과정이자 완성이기에 죽음을 바로 알아야 지금의 삶을 더 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6, 7년 동안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 사진을 찍게 되셨나요? 저는 내과사가 되기까지 아버지와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요 어느 날 문덕 연루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언젠가 잊혀질 고향과 내 곁을 떠나갈 아버지를 사진으로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90세가 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여기에 나를 묻으라입니다 이 사진은 돌로 무덤의 위치를 포시해 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뭐 하려고요? 라고 대묻자 아버지께서는 별일은 없고 그냥 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하시길래 같이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마을 뒷산에 가죽 모지를 만들어 놓았고 자신이 묻힐 장소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죽음에 대한 걸 조금 아들은 원장님한테 이렇게 좀 언질을 하셨는지? 아마 열로 하시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아마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돌무덤에 이끼가 꽤 있는 걸 보면서 아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걸 처음 보면서 가슴이 뭉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그때 내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많이 읽었고 죽음에 대한 사진을 찍어보고자 도전을 했죠 두 번째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무덤의 방향은 저 앞산이다 입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의 뒷모습과 먼 산을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자주 과정 모주인 뒷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나를 묻고 저게 네 어미를 묻어라 하시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돌무덤에 앉으면서 무덤의 방향은 저 앞산이다 여기에 나를 묻고 저게 네 어미를 묻어라 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랗던 아버지가 작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와 아버지의 뒷모습을 사진 속에 넣어서 찍었습니다 아버지 등뒤가 뒷모습이 좀 작아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좀 심정은 안됐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릴 때부터 큰 상가 같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어린 아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큰 바이와 큰 상가 같은데 특히 그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에 대해서 여성분들도 직장을 많이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직장이 다양하지 못했을 때는 여성분들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거나 육아를 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는 그 가정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그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치로 역전됐다는 순간 정말 아버지가 작게 보였다는 그런 느낌이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외출을 하셔서 집에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 앞에 희미한 부분이 아버지의 뒷모습이고 사진 속의 사진에는 박사 학위모를 쓴 저와 아버지가 보이고 조그마한 손녀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의 기념으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의 가족 사진을 보시고는 한참 중얼중얼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손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사이에 아버지의 뒤에서 아버지와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나오도록 찍었습니다 여기에 나를 묻으라 저기에 네 어미를 묻으라 하고 죽음을 앞두고 뭔가 내한테 의지하는 듯한 모습에서는 작아 보였지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후손을 배려하고 하는 모습에서는 또다시 커다란 바의 큰 바의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나는 과연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내 몸의 고통에 시달리는 내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과연 후손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정말 요양병원이 그때 막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어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하던 1980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은 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죽기 직전에는 인턴 의사가 동반해서 앰뷸런스에 한잔을 태우고 앰뷸런스 안에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집에 가서 인공호흡을 중단시키고 그분이 살던 방에서 딱 눕혀서 사망선고를 했거든요 평소에 자신이 거치하던 자기 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손의 도리이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약에 집 밖에서 죽는 객사는 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객사를 하게 되면 보호자가 없는 시신은 시립병원에 안치되어서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통의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고 시신은 영안실로 가고 장례는 집에서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사는 장례문화로 너무 쉽게 변하는 과정을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장례문화가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진을 찍고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90년대에 발생한 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의 모호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 이전에는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보호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가서약서를 쓰고 집으로 모셔가서 집에서 사망하든지 간혹 살아서 다시 병원에 오기도 했죠 그런데 90년대 서울 어느 병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남편을 부인이 원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가서약서를 쓰고 구급차로 집으로 퇴원한 후에 집에 도착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5분 후 산다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 되는 분이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왜 퇴원시켰냐고 며느리를 고발한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환자의 퇴원에 감기한 해당 병원 의사들도 살인방조대로 전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사망할 때까지 퇴원허가를 하지 않게 되면서 병원에서 사망하고 시신은 영안시로 모시게 되면서 우리의 장래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우리는 대부분 집에서 죽지 못하고 객살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더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 저에게 치료를 받고 갑자기 목놀아 울면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요양병원 갑니다 내 집에서 날마다 덥고 잠들었던 정든 이불 정든 베개 다 버리고 요양병원 갑니다 이제 요양병원 가서 요양병원 베개 베고 요양병원 입을 덮고 자야 합니다 그동안 진료받았던 선생님하고도 마지막입니다 하시면서 응응 우시다가 떠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도 요양병원 간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인식이 초창에 많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드려서 항상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모병원 사건 이후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서도 의미 없는 연맹치료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행성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은 연맹치료 거부 신청을 미리 해두면 연맹치료 없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겠죠 따라서 한 번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은 제목이 타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아버지께서는 점점 몸이 약해져서 부축 없이는 움직이기 힘드실 때입니다 이발소에도 같이 가고 화장실에도 같이 가고 대중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했지요 대중목욕탕 따뜻한 물에 몸 담그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모욕탕 바닥이 미끄러워서 주위 사람이 부축해서 이렇게 주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잡고 있는 팔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다음에 축 늘어진 근육들 이런 걸 보면서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슬펐는데 몇 년 동안 매일 이런 일상이 계속되니까 슬프다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에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좋은 주사는 약이 없냐고 그래서 사실 죽어가는 사람을 급성기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하겠지만 90살, 100살 가까이 된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아버지한테 미안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죽으면 남이 대신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을 참 그때 실감했어요 다음 사진은 병원 영안 시일입니다 2012년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숙고 앞에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등이 있었지만 생전에 아버지는 나의 카메라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나의 사진 찍는 행위를 허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죽음 전 가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 이해를 했고 영정사진과 주변의 꽃들 그리고 불타고 있는 향불을 보면서 메멘토 몰이, 즉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저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시인을 염하는 장면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었고 내가 찍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모든 과정이 다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무거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그 장례식장에서의 손님을 맞이한다 그 장례 절차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또 좀 신경도 쓰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슬픔이 잠시 또 자빌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례 절차가 필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묻어버리면 끝인데 그 과정에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산 사람이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례식 때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장례 일을 도우던 조카 녀석이 주변에 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무덤 옆에 앉아서 쉬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고 장면이 재밌어서 즉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기 때문에 무덤이란 무서운 장소로 생각되는데 죽은 사람의 무덤에 걸터 앉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휴식을 차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앞에서 있는 제 모습입니다 어느 호텔에서 의학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 때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종 직전 모습을 비춰놓고 그 화면 앞에 제가 앉아서 아버지의 모습과 제 모습을 나오게 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죽음을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돌려보면 무슨 생각이 좀 드나요? 그 사진을 보면 아버지하고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뭐 명예와 도구가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좀 더 이름이라도 좀 깨끗하게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느낀 적이 없다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단 한 번씩만 주어지기 때문에 또 죽음은 또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음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특히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시기 때문에 생기는 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죽음은 재수없다 라고 하는 죽음은 근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깊이나 넓이를 더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은 질병, 이별, 실패, 자절, 고통 등에 부딪힐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왜 사느냐고도 묻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과서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봤고 왜 사느냐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요양병원, 또 장래 문화가 옛날같이 많이 달라졌고 죽음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인생을 정리하는 잠시라도 정리해 보는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멘토몰리라는 주제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메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죽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내 삶의 의미를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의사의 사진첩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